스파게티 불닭볶음면? 이건 뭐 스파게티야? 라면이야? 뭐야? 삼양의 미트 스파게티 불닭볶음면입니다. 가격은 1500원 면, 고기 건더기, 후첨 분말스프, 후첨 액상스프 파슬리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일반 불닭볶음보다 살짝 옅은 느낌입니다. 오뚜기 미트볼 냄새나요. 맛이 오묘한데? 단순히 보면 불닭볶음면이랑 오뚜기 스파게티 라면을 섞은 느낌인데 결국 입안에 남은 거라고는 약간 매운맛밖에 없어요. 매운맛 자체는 일반 불닭볶음면에 한 50% 정도? 허겁지겁 먹어도 그렇게 엄청 맵지는 않습니다. 미트 스파게티의 심장 미트 건더기 심장이 아니라 콩팥 삼양의 미트 스파게티 불닭볶음면 불닭맛이랑 스파게티 맛이 둘 중 하나라도 선명하게 나면 괜찮을 텐데 둘 다 약간 으악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결국 오래 했던 일이 벌어졌네요. 다음은 이제 알리오 올리오 불닭이 다음은 이제 알리오 올리오 불닭볶음면